Q. 일본콘 때 피어싱 빠진 건가? 일본팬콘 때? 아 여기 달려있는 거 이렇게 축 누려진 거? 그럼 귓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달고 여기에 귓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축 누러났더라고 잘못된 거야 여기에 걸쳐져 있어야 했는데 풀린 거였어 그러니까 쌤들이 쌤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오늘 좀 꾸몄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에? 뭐가 꾸몄어요? 오늘 완전 여배우야 여배우 이러길래 뭐지? 이러고 봤는데 몰랐어 쌤이 이렇게 늘어졌다는 것도 말 안하고 그냥 여배우 여배우 완전 많이 힘줬네 이러길래 내가 아 그래요? 이게 힘준 건가? 싶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축 늘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쌤들이 내가 그걸 고치고 있었어 그걸 고치고 있었는데 그 쌤이 갑자기 와가지고 어 너 이거 원래 여기다 거는 거였어? 아까 그거 때문에 내가 여배우러 간 거야? 이러면서 아 잘못된 거야 이거 빠진 거야 쌤 이러니까 진짜? 하면서 막 웃었어 사랑하는 비비 머리 색깔 나도 마음에 들어 이거? 이거는 근데 금이라서 좀 비싸 일본 팬권 좋았지 고택은 부럽다 English English how much? This is gold So expensive I don't remember How much How much locked What's this? 하이라이터 쓰시나요? 이거 하이라이터 말하는 거 맞지? 그리고 저번에 이빨 금으로 떼어 썼는데 그 금 금이 빠졌어 아이스크림 먹다가 마이쮸 먹다가 빠져가지고 다시 그냥 레진으로 했는데 그 금 마직도 있거든 그거 팔 수 있나? 아이유 사양 얼마 정도 할까 그런 거는 이빨 그거는 어디 가야 돼? 비비 사양구 사정이 어려워지면 팔자 그거 별로 안 할걸? 진짜 조그만한데? 이만도 안 해 아 나중에 큰 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짱전 5,000원이라도 그렇지 5,000원이면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넥스 사양 I really like you for 6 months 땡큐 안녕 쏘리 세이 두위 사양 링크 캐취 식사하고 졸린 느낌을 좋아합니까? 내가 그러기 때문입니다 어우 졸려 식곤증 구독방에서 사는 거 나도 본 거 같아 식사하고 졸려 I really like your smile make me happy 오 진짜? 땡큐 I love you 아쿠진 따까무 세이 세이 칼 사양 나 아직 일하고 있어 화이팅 화이팅 오빠 이름 불러줘 아야나 안녕 두두 Who are you in the same dome in group? same dome이 뭐야? dome의 뜻을 불러 I like so much 땡큐 Are you tired, 오빠? No But After meal 식곤증 식곤증 이스마 화이팅 화이팅 peasy free Waka 사랑해 Are you tired, 오빠? No Because after meal 식곤증 Baka 그만 먹어! 다행이네 33분이네? 가야지 이제 꼬잉 화이팅! 비비 닉각약육 비모야 공부하러 가 아쿠 린두 까무 아이유 40분 정도? 40분에 끌까? 여기 숨지 말고 빨리 나와 You're gonna wanna get the way not gonna 난이템 이빨을 연습한다고 되는 건가? 모르겠네 이빨을 연습한다고 되는 건가? 모르겠네 다행히 이나 하나도 된다 왜 잘하지? 오랜만에 그거 볼까? 그 피아노 치는 영화 뭐지? 말할 수 없는... ㄹㄹㅇ 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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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없는 비밀 맞지? 한번 보자 난 피아노 잘 치고 싶어 ㄹ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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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ㄹ ㄹㄹㄹ 얘 중국어지? ㄹㄹㄹ ㄹㄹㄹㄹ ㄹㄹㄹㄹㄹ ㄹㄹㄹㄹ ㄹㄹㄹㄹㄹㄹ 일본어네, 키나우. 일본어네. 신하즈 영치... 아, 아닌데? 중국어인 것 같은데? 중국어이네. 홍콩 영화인가? 강동원가? 그렇구만. 오랜만에 듣고 싶었어, 이거, 그 영화, 그 피아노 치는 거. 강동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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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강동원스. 하위라가... 호연. 이낙 빃올라 나왔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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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M,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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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따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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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딴 따따따딴 따따따따 어 썸머 썸머 칠 수 있어 대만 박자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돼 피아노 코쿨 그거 알지? 감정도 보는 거 피아노만 잘 치면 안 돼 감정도 봐 막 있잖아 이런 거 손 사나다 치는 거 그것도 보냐일까? 나 옛날에 첼로 했었어 첼로 M짱 밥 먹어 맞아 쉽지 않을 줄 알았어 그치 라우드 3년 지났지 언제 봤냐 이 영화 전체를 보진 않았고 그냥 이 장면만 봤지 이제 나온다 하이라이트 라우드 3년 나는 모든 영화를 하이라이트로 보는 걸 좋아해 약간 이영지 선배님 같은 느낌? 다 리액션으로만 보고 하이라이트로만 보고 뭔가 느껴지지 않아? 나 살짝 좀 잘한 것 같은데 머리로 박자 맞추기 다 리액션으로만 보고 하자 다 리액션으로만 보고 하자 다 리액션으로만 보고 하자 오케이, 좋아요 여하튼 그랬어요 데디와 금지 알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아 이 음악 모르구나 좀 유명한 그런 거 없나? 소름 돋는 피아노 연주 치면 나오려나? 갑자기 연주 피아노에 빠져가지고 한 번 빠지면 이런 느낌이야 공포부금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런 거 쇼팽에티트 쇼팽에티트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유튜버 BJ 렉스 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시라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아 이거는 안 두꼴 어삭 어삭 안해지잖아 이게 대박이다 이게 비가 많이 호네요 비가 많이 호네요 이거 아는 사람 호랑 비가 많이 호네요 비가 빅빅 오 좀 재밌네? 가기 싫게 만드네? 더 재밌는 공 filled 흐이 나는 crew 음 눈 안іє 그거 아는 사람 찍지 마라 뭐 한다고 지금 찍고 있는데 나는 사람 ㅎㅎㅎㅎㅎㅎ 찍지 마라! 지금 뭔데 거 찍고 있는데! 마저 너무 귀여워 띠준떠 어디 프로그램에 그 애들 그냥 나왔어 진짜요? 나 이거 저번에 출뻔했어 이거 공연 때 이 노래를 쓸 뻔 했었는데 대학교 때 약간 그거 노래 같은데 방금? 이 노래 같아 이 느낌 아니에요? 비슷하지? 나 이거 진짜 좋아해 와 진짜 귀여워 나만 들어와 1년 365일 동안 우린 없는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그래 맞아 때마다 미쳐 우리는 파트너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어 우리가 만난 거야 맞아 파트너 희한니 불러달라고요? 또 안 불러줄 수 없지 희한니 솔로 버전 들려드릴게요 근데 희한니 맞나? 한국어로? 희한니를 불러주고 싶은데 뭐라고 쳐야 나와? 이거 아닌데 뭐라고 쳐야 나오는지 아시는 분 이건가? 이거지 불러볼까? 내가 불러줄게 나 놀려고 지금 디디 바꾼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혀 아니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거밖에 없네? 못 찾겠어 이걸로라도 불러줄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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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빙랑 이용완 유치오 짱작 총받이 다 땡고 다 같이 해이 뿐에 나 성년 동양 신세 까마야 유조혁 행부 내 나 호오이 민요 완쌌 수축 봉화 정저티 내 공로 어렵다 운 운 운 운 یک 좋지, 이 노래. 이거 아마도 뭐라고 읽는 건지 모르겠어. 한번 찾아볼게. 휘환니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한번 볼게. 시환니. 시환니. 이거래요. 시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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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치면 돼요. 시환니. I like you래. 영어로 통역하면 I like you. 샌더물. 널 좋아해. 맞아. 시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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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I like you래 하는데? 시환니. 마지막 한 곡 더 불러주고 갈게. 한국 노래. 뭐 부를까? 마지막 한 번 부르고 저는 또 이제 가야죠. 뭐 부르지? 내가 알아서 고를게. 어린 왕자. 자. 바로 할게요. 할게. 내 말투도 너의 표정 알 수 없잖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맘을 얻는 일. 네가 날 기르고 기드리면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을까. 바람 같은 맘을 내게 머물게 하는 건 어렵다는 걸 나도 알면서 말하지 않고 널 기다려.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어린 왕자. 어린 왕자. 어린 왕자. 네. 내게 말해서 사람이 사람의 맘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렇다면 내게 다가와 어려움 작은 내게 말해서 지금은 슬프겠지만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된다고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라고 넌 나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사람 되고 난 너에게 둘 둘도 없는 친구가 될 테니까 그토록 소중한 이 영은 피우려 했음 감절함 때문이야 높아 어린 왕자가 내게 말해서 사람이 사람의 맘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렇다면 내게 다가와 어린 왕자가 내게 말해서 지금은 슬프겠지만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된다고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라고 너에게 기다려줘 누구도 볼 수가 없어 그렇게 오늘도 난 널 그리며 그리며 눈물이 흘러 그리며 눈물이 흘러 그리며 눈물이 흘러 네 좀 높네요 실제로 처음 불러갔는데 살짝 높은 것 같아 이 곡 굿 굿 굿 레이야 인사하고 갈까 이제? 레이 언니들한테 인사하러 인사하자 일로와봐 뻐도 잊지 말고 너 기다린단 말이야 언니들이 인사할까? 인사할까? 일로와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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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요미 자고 있었어 졸려 이제 우리 가야 돼 졸려 졸려 이쁘지? 여보 형님 냄새가 너무 좋아할래 이 냄새 가고 싶어 지금 이제 갈게 우리도 에이아 언니들한테 인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꽃은내 왔다 볼까? 꽃은내 꽃은내 마약이야 마약 갈게 이제 재밌었다 빠빠이 안녕 사랑합니다